한글자막 by 한효정 울꽃같은 그대 사라질 듯한 지고리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지 내 가슴에 익숙한 그대 안녕이라 하지 않으니 그대 날 믿나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지금 그대로 갑자기 그대 돌아온 데도 전혀 낯설지 않도록 언제 어디 나도 내겐 주어 혹시 나를 찾아준다면 내가 지쳐 변하지 않게 내 자신에게 부담할게 내 자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견딜 수 있을 거야 연연 따라 왔다 이러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말들이 너를 만나는 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소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갑자기 그대 전화온대 전혀 낯설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 나두에겐 좋은 거네 혹시 나를 찾아준 거네 내가 지쳐서 봐가지 않기를 내 지식에 부여 부탁해 아무도 그냥 말리지 않을 거야 잊지 못할 걸 알게 그냥 기다리며 살아가도 내가 그대 전화온대 그대 없이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알 수 없게 해주기 그대 행복이 너는 나의 저녁 모습이 두려워 내가 알 수 없게 해주기 내가 mı? 내가 볼까... 아멘